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회담으로 형성된 협치기류가 야당의 최해병특검법 처리로 사라지고 전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4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관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 부위원장,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 굵직한 한 주를 좀 보냈는데 정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야 간의 대결이 좀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시간의 역순으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시간순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29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 얘기를 참으로 길게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과론 쪽으로 보면 혹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다들 뭔가 좀 그래도 좋은 협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었는데 네 분 다 틀렸어요. 왜 틀리신 것 같아요? 정치가 상식의 괴를 벗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식을 기준으로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가 상식의 괴를 벗어나니까 저희 논평들이 이제 오보를 빚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 빙하기로 접어든 거 이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 사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렵게 만나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는 정말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미래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한쪽은 영장 청구권 양보하고 한쪽은 시기와 연장을 양보해서 협치를 이루어서 많은 박수를 받았고 그래서 정말 본회의장 2층에 있는 유가족들이 눈물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딱 하루 만에 이게 다시 또 빙하기로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회법상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딱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국가재난, 그다음에 안보 관련,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야 합의사항. 그것만 이제 특검, 그러니까 직권 상정이 가능한데 이게 국가재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비상사태도 아니고 이거 여야 합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훈풍을 조금 기류를 이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하루 만에 이걸 사실 22대 국회가도 이걸 계속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하루 만에 이렇게 돌변해서 이걸 강행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하고요.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빠르게 속도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줬어야 하는데 공간을 남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경색전국으로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빙하기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치가, 그게 협치입니까? 야합이지. 국민의 67%가 이 지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여론이 MBS 여론조사에서 19%? 19%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협치라는 게 상식 우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협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야합이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이런 정말로 여야의 정쟁에서 떠난 이태원 특별법이나 최상병 특검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협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 조율이 되지 않았고 그냥 서로 자기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치 야당의 최상병 특검이 단독 처리가 정치에 굉장히 큰 무슨 갈등을 빚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지금 협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뜻에 따랐을 때 그것이 빛나는 거지 국민의사에 반하는 거는 그런 협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 물론 방식은 달랐어요. 하나는 양보하면서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통과시켰고 하나는 끝끝내 협의가 안 돼서 일방통행을 했지만 결국은 저는 이 두 개의 법 통과는 결국은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지금으로서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협치라면 이태원 특검법 통과됐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한 후에 최혜병 특검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를 꼭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한 뜻을 전달을 했어요. 유가족의 뜻이다. 그렇죠. 민주당이 물론 수사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권이라든지 소환권이라든지 이런 게 간절히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뜻이 여야 합의의 무게를 뒀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있었던 거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뻔해요. 국민의 상식적으로 반대 19%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여기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에. 이런 것조차도 못 받아들이면 그게 여당이고 그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70%가 최혜병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 민심을 국민의힘에서는 왜 못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까? 그 민심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67% 찬성 말씀하셨는데요. 그 67% 찬성의 진정한 의미는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 진상규명을 성역 없이 하라는 것이 반드시 민주당이 발의한 것과 같은 특검법안 그 특검법에 의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요. 쭉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작년 9월 5일에 이걸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틀 만에 9월 7일에 특검법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10월 6일에 스스로 패스트트랙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5월 1일에는 스스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서 본회의의 상정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그 특검법안의 내용을 보면 4명의 특검후보를 추천받아서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관이나 검사를 정해서 이 사람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요.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절차까지 다 민주당이 정해놨어요. 그리고서 특별검사도 2명의 후보를 민주당이 정해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국민들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특검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답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뭔가요? 일단 특검의 성격상 지금 검사들, 검찰들은 대통령의 거의 직할 부대라고 민주당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해서 야당이 추천해서 뽑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밀어붙였다고 말씀하신데 그래도 상당히 아주 생각했던 것만큼 격렬한 저항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성을 하지 않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단 단독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밀어붙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어붙인 건 맞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특검을 합의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의 유종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자해지가 될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소극적으로 그냥 합의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격렬한 저항을 하진 않고 그냥 헐리우드 액션 정도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이거에 격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그러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역풍일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수가 찬성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종의 의미 결자해지는 거라고 말이죠.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동의해 준 거예요? 아니 뭐 김웅 의원만 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얘기를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했죠. 사실 우리가 단독 처리하는 게 윤재욱 원내대표도 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대통령실과 연관된 거를 국민의힘이 제어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가 단독 통과시켜버리면 편하지 않겠냐 그런 뉘앙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이제 거부권 이번에 행사하면 열 번째예요. 제2호권이면 대통령한테 부담입니다. 더구나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 지금 전국의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마 거부권 행사들에도 단서를 달아서 이 두 가지 조항, 아까 송 변호사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검 추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3의 기구로부터 좀 이관하는 것 그다음에 수사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하는 걸 좀 약간 제어하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만 해놓으면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명분을 갖추면 저는 대통령이 제2호권 행사 못한다고 봐요. 왜냐? 그렇게 명분을 갖춰놓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8표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속도전으로 가도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오히려 공세를 할 수도 있었고 또 말하자면 정부의 주도권을 더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5월 안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뭐냐? 완전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길을 좀 빼놓겠다는 저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빼놓은 상태에서 거부권을 또 한 번 유도함으로써 22대 국회 개원부터 우리가 그림을 잡고 가겠다. 영수회담도 해서 이재명 대표 채면도 세웠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더 압박해서 고립시키면 완전히 전국 주도권을 지고 간다. 이게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 이제 민주당도 192석을 가진 야권의 리더인데 그러면 분점정부 아닙니까? 입법권을 가진 분점정부는 두 가지 얼굴이 있잖아요. 하나는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정의 공동 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포지션이 있는데 두 번째 걸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는 것이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궁금해지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도 소극적으로나마 최상병 특검법안 처리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말 그런 정서가 용산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공감될 형상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소극적으로 처리에 동의를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용산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완강하게 법안 처리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내심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고 그냥 국민의힘이 저렇게 민주당 쪽에 소극적 동의로 약간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소극적 동의였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것과 같은 용산과 어떤 국민의힘의 교감 저는 그런 교감은 없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황을 보면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의사 일정을 보면 의안이 4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상병 특검법은 없었어요. 4개를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되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갑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서는 이것은 합의된 바도 아니고 예상된 바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항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소극적 동의는 없었고. 그렇죠. 그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퇴장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육탄 저지라도 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을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2년 이후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해의 주거다. 그렇죠. 집단 퇴장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는 여권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들 또 합의 사항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한 후에 천천히 이 특헌법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꼭 반드시 이번 임기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될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 아주 의혹이 수사에다 외합을 한 거 그다음에 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수사기로 다시 회수하였다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소시효가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계해야 된다는 이런 게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회계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이 기일을 이렇게 잡은 이유도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걸 제의할 수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 그렇게 마지노선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회계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석도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공천과정에서 낙천한 분들이라든지 낙선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붙일 만한 분들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에 참석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한다 할 경우에도 소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이게 재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 봤을 때 호기일다고 민주당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이 굉장히 강한데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오만, 불통의 이미지가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야당의 입법폭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풍이 더 클 거라고 보십니까? 입법폭주가 왜 입법폭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안에서조차 여당 안에서조차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여론조사를 얘기했던 게 특검에 반대한다고 밝힌 MBS 여론조사가 19%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얻은 거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도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특검에 찬성을 하는 거고 심지어 보수 안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수사 방해나 은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수사를 진행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또는 정부와 협상을 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수사 방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소환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선 결과 나오니까 그제서야 국민들이 그 당사자를 소환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전화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이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패하지 않았다? 그럼 수사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동안에 소위 은폐되고 또 방해되었던 정말로 황당하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의 해병대원들이 무슨 이념 정당입니까?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총선 기간 내내 여당 후보들 쫓아다니면서 제발 최해병 특검 이거 만들어달라고 진상조사 해달라고 그게 이념하고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반대한다 그럴 경우에 총선 민의가 야당이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왜 그런 투표를 했는가. 또 결정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국회 내에서 야당의 특검이 저는 넘쳐날 거다.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특검들이 이제 22대 개원하면 쏟아질 것이고 이걸 대기로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또 길거리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직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등장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저는 가져올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이 최해병 사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지금 저렇게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왜 그렇게 높은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진상규명이 목적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인지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국회에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결의를 하면 바로 특검 추천위원회가 그 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거기서 특검 추천해서 특검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 결의안은요. 결의안이고 법률안이 아닙니다. 즉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언제든지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대상으로 결의를 하면 특검이 가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계속 개별 특검법을 발의를 하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방송에서 야권 패널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다. 아니 정말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하자고 결의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설특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유례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 특히나 이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주된 수사가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설특검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보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이 그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조차 안 돼요.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그건 개별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상설특검이나 개별 특검이나 만약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한다. 현실적으로 과거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실 협조를 해줘야지 집행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고요. 상설특검은 일반 검찰하고 달라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7명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에 국회가 정하는 4명인데 그 4명은 여당 둘, 야당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으로 특검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절차도 우리 사회가 여야 합의로 한 10여 년 전에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의만 하면 대통령이 절대 거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서 마치 제의 요구를 유도하는 듯한 개별 특검을 계속 발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의 요구권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 전략입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 거부권에 맞서가서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에 대해서 왜 죽었나 이 의혹을 밝히는 것. 그리고 누가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나 이 의혹,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누가 이 수사를, 수사 기록을 회수해가지고 수사를 왜곡하려 했나 이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은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대통령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말씀하신 민심의 역품도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는데, 말씀하신 제2의 요구권을 했을 때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되는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수준이 아니라 대두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지만 거부권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고민이 아주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우리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은데 왜 어렵게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됐고, 그리고 그나마 양쪽에서 그날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합치의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틀 만에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이렇게 모처럼 정말 어렵게 조성된 흥풍을 한 방에 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하게 했었어야 하는 거죠. 독소장 2개 제기하면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도 협상이 은하여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도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송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상사특검도 활용할 지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차버리고 무조건 출국하려던 국회의장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처리하고 나가라. 엄청난 압박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국회법에 보장돼 있지도 않는 진짜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민주당이 무언가, 저는 그렇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나쁜 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도된 정치, 정의학 정치.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조금 더 빼놓겠다는 거. 그런 전력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양쪽의 얘기는 충분히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수사는 크게 두 가지 기류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이 있고 특검법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특검에 의해서 할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얘기, 수사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얘기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퇴장을 하지 않고 남아서 본인의 소신을 지켰던 김웅 의원의 태도, 처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출국하려는 국회의장을 붙잡아서 국회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개는 짚고 수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의 이 태도, 나만이라도 남아서 표결에 응해야 나중에 보수 젊은 정치인들이 그때 다 부끄럽지는 않았구나. 누군가 하나는 정의와 소신을 지킨 정신이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도 밝혔더라고요, 김웅 의원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웅 의원, 어쨌든 소신대로 행동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결국 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입니다. 당론을 무조건 거수기처럼 따라야 하는 그런 거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웅 의원의 소신과 저는 투표에 대한 참여, 저는 높이 평가하고 오히려 저게 저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어제 있었던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소환하고 싶어요. 앞으로 당론과 다른 행동하는 의원들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에 따라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중진들이 우선거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당론과 배치될 거 했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진짜 7개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범인 운운하는 게 저는 온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은 그렇게 경직되고 다양성도 보장되지 않는 이제 거수기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정말 말하자면 총선 참패 와중에도 저렇게 당당하게 그래도 자신이 한 표라도 행사했던 거는 저는 김웅 의원이 오히려 보수의 품격을 보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론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계기에는 헌법기관입니다. 소신에 따른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거수기 정당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김웅 의원의 한 표가 보수의 품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아마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잘했다.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박창현 교수님 국회의장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게 맞았던 겁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공복은 뭐냐 하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번 총선의 민의는 명확했고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치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 여론 대다수가 특검 빨리 해야 된다. 특별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절차를 이유로 해서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한다? 그건 총선의 민의가 22대지만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장은 그런 총선의 민의를 저는 따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감금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회의장이 화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진행하겠다. 그렇게 했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총선의 민의를 따르는 건 당연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방향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 종착지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제 김웅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VIP의 소위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 이 최상병 수사에 아마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경로가 과연 이 사건에 어느 영향을 미쳤는지 또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대통령 시위를 향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그 경로라는 것이 정말 이 수사팀에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꼬인 것인지 그거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이 사건은 정리가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예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경로를 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경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단순한 의견 표명 차원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시인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미확정의 사실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물론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열몇 시간씩 조사를 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또 소환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계속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굉장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왜? 공수처장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사에 대해서 누가 지휘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앞으로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면 이 사건의 진실도 상당히 근접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한 모습인데 잠깐 보고 얘기를 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처 보류지 씨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 사과한 문자 읽어준 적 없으세요?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아주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침묵을 좀 지켰습니다. VIP의 경로가 사건의 시작이라면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이 올라오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최 해병이 순직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날이 7월 30일이었습니다. 작년 7월 31일이었는데 그날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분야 수석보좌관회의가, 수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오전에 전화가, 김계환 사령관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물어봤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경로한 게 맞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끄덕끄덕 답변까지 한 그 진술까지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경로한 사건, 그 사실과 브리핑이 취소되고 수사에 외압이 들어온 이런 것이 다 연관돼 있거든요. 이 의혹에 대해서 핵심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국면을 갈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수사권은 군에 없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애초부터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로 빨리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해병대가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지침은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건 아니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 권한 자체가 없는데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외압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까지 조사의 범위를 봐야 할지. 그리고 해병대는 수사 권한이 없고 그냥 조사도 가장 기본적인 초동 조사 보고서만 그냥 경찰에 이첩하면 됩니다. 이첩입니다. 이건 단순 전달인 거죠. 그런 사안에서 그러니까 과연 조사 기간이 없는데 가라, 마라, 빼라, 마라 이런 것들이 외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지 그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죠. 공수 때 대통령실도 조사를 받아도 특별하게 이건 법리적 해석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독소조항 몇 개만 빼면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는 법안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이유가 저는 속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령 대통령실로 간다고 해도 그리고 이 자체가 법리적으로 과연 될지 또 그리고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내란 외환에 죄의에는 소추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 공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저는 순직 해병대원에 정말 이런 죽음의 의혹이 있는지를 샅샅이 밝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자는 그 측면이 맞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은데 이런 식의 것은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사실은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참으로 보면 고심이 깊은 그런 법안인 거죠. 송 변호사님, 수사적인 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고 그거를 또 전했다라는 사람들의 진술이 없다면 공수처든 특검이든 대통령의 경로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혹시 뭐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대통령이 거기 경로했다. 이런 회의록이 글씨가 써져 있지 않는 한 이걸 밝혀낼 수 있나요? 그런 게 없겠죠. 아마도. 있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인물들이 그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팩트로 확인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 기자들 질문에 침묵하듯이 관련자들이 침묵을 해버리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관련자들의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 되면요. 저도 변호인으로서 제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장외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석대로 아마 지금 별다른 언급 없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 사실관계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예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 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특검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왜 경로 얘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해병대원이 죽고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브리핑이라도 이거하고 수사가 경찰이 입척까지 된 상황에서 그게 다 회수가 되고 외압에 대한 의혹이 자꾸 나오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께서 저 사단장이 뭐라고 무슨 관계길래 저 사단장을 저렇게 챙기는 거야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고 자꾸 음모론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 국민적 의혹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이라든지 군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계속 증폭이 되니까 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의혹을 파헤쳐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를 민주당에서도 신뢰를 못하시는 거예요?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아니 방금 언급하셨던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몇 달째, 6개월째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무기력하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놔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선거 전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던 거하고는 설명이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원래 수사기법상 단계단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호주대사가 자기 불러달라고 하니까 때 되면 부를 건데 왜 빨리 불러달라고 하냐. 이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도 뭔가 좀 특검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해서 수사를 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의도가 보인다 이거죠. 어떻게든 특검을 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분의 논쟁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대통령이 아마 다음 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